안녕하세요 크리파크입니다. 저는 2016년 아이패드 프로 9.7인치를 시작으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거쳐 2020년 현재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4세대를 쓰고 있는데요 아이패드를 사면 항상 케이스와 키보드가 고민이 됩니다 아이패드 프로 9.7인치를 사용했을 때는 일반 보호케이스만 샀다가 로지텍 케이스 겸 키보드를 샀었는데요 페어링이 가끔 안되고 별도로 충전도 해야되고 무겁기도 해서 최종적으로는 애플 정품 실리콘 케이스와 스마트 키보드를 사용했었습니다 일반 보호케이스를 사니 결국 키보드가 필요했고 키보드를 정품을 쓰려니 본체에 상처나는게 마음에 걸려 결국 정품 실리콘 케이스까지 사게 되었던 것이죠 아이패드 프로 9.7인치를 쓰면서는 편의성, 이동성만 고려했었기 때문에 2018년 가을 아이패드 프로 11인치가 나왔을 때는 별다른 고민 없이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를 사용했었습니다 활용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11인치는 작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020년 이번에는 12.9인치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키보드가 고민되더군요 매직 키보드 이것을 사야하나 말아야하나 도대체 왜 매직이지? 여러 궁금함이 매직 키보드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게만 아니면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한 달 이상을 써보니 장점도 있지만 기존에 써오던 서피스 프로 6가 키보드 포함 1.1kg 맥프로 13이 1.6kg이니 서피스 프로보다는 오히려 무겁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장거리 출장에는 가벼운 키보드가 필요해서 전 하나 더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도 구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시간에는 실사용자 입장에서 두 키보드의 가격, 외형, 특징, 무게, 키감 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격입니다 저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매직 키보드 44만 9천원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22만 9천원입니다 무려 22만원의 가격 차이입니다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에 매직 트랙패드 16만 9천원짜리 사시는게 오히려 5만 천원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매직 키보드 사는 값이면 아이폰 SE 하나 살 수 있는 가격이죠 웬만한 스마트폰 하나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외형을 보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제품 소개를 보면요 매직 키보드는 편안한 타이핑, 트랙패드 탑재, 플로팅 캔들 레버 디자인, 전후면 보호라고 쓰여 있습니다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는 두가지 거치각도, 전후면 보호라고 쓰여 있습니다 매직 키보드는 힌지가 있어 자유로운 각도로 고정이 되지만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는 아이패드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단 두가지 각도만 조절이 됩니다 또 하나의 사용법이 있는데요 뒤로 젖혀서 드로잉이나 필기시에 편리하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매직 키보드는 이렇게 아이패드가 공중에 띄어져 있는 것을 플로팅 캔들 레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뒤로는 어느정도 각도가 되면 더는 눕힐 수 없습니다 애플 펜슬을 통한 드로잉이나 손글씨 메모에는 불편한 점입니다 키보드의 크기를 보실까요? 키보드의 좌판의 크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매직 키보드는 자석식으로 2단 각도 조절하는 부분을 플로팅으로 띄우고 그 공간에 트랙패드를 배치하는 디자이너의 노력과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키보드 무게는 매직 키보드 약 710g,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약 417g입니다 아이패드를 장착한 상태의 무게는 매직 키보드 약 1.4kg,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약 1.1kg입니다 키보드 타자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매직 키보드는 일반 노트북 키보드와 유사한 키감을 보여주는데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는 가벼운 만큼 뭔가 누르는 느낌의 키감을 줍니다 단, 커피를 흘렸을 때는 매직 키보드는 저를 멘붕에 빠뜨리는 매직을 보여주겠죠 실제로 사용을 하다가 커피를 흘렸는데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같은 경우는 얼른 닦아준 다음에 잘 말리니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후면은 라이다라는 레이저 스캐너가 들어가면서 사각형의 홀이 생겼는데요 이번부터 나오는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를 바로 전 모델에 사용하시려면 불필요한 공간이 남게 되겠습니다 매직 키보드의 가장 장점 중 하나는 역시 어두울 때 켜지는 키보드 백라이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빛을 줄이거나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 할 시에 이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물론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도 가벼운 LED 조명 쓰시면 되시겠지만 매직 키보드처럼 바로 열고 쓰고 바로 닫고 바로 열고 쓰고 닫는 편의성에는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백라이트 밝기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비교를 위해서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도 같은 조건에서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둠 속에서 아무런 백라이트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제가 스스로 어떨 때 아이패드를 주로 사용하는지 노트북 대용인지 글쓰기인지 사진 편집인지 동영상 편집인지 이런 활용도에 따라 키보드가 필요하기도 아예 필요 없기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는 것이 또는 메모하는 것이 주 용도라면 아이패드에 아이펜슬하고 스마트 폴리오 케이스가 최적의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신상품이 나오면 플렉스하고 싶은 마음이 불스포스 쏟아 나옵니다 그러다가 제가 뭘 샀는지도 까먹고 또 사게 되기도 하고 용도를 잘 생각하지 않고 샀다가 후회하기도 하고 용도를 잘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이 싸던 비싸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고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장비는 어쩌다 한 번을 위해 사기도 하지만요 아이패드는 자주 쓰기 위해 사는 것이니 만큼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지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하신다면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왜 두 개를 플렉스 해버렸냐면요 매직 키보드가 예쁘고 키감도 좋고 트랙패드도 같이 있는 게 좋았습니다 단 무게가 너무너무 걸리고요 보통 때는 매직 키보드를 가지고 다닙니다 바로 열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는 출장용입니다 국내 출장시 보통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가지고 다녔었는데요 업무선 윈도우즈 PC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고요 하나하나 더해지면 증가방이 너무 무겁거든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키보드를 선택하신다면 두고두고 오래오래 후회 없이 잘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게와 가격 저항이 없으시다면 매직 키보드 추천드립니다 이 두 부분이 걸리신다면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도 정말 좋습니다 둘 다 사이하실 거라면 아예 저처럼 플렉스 하십시오 술 덜 마시고 놀러 덜 가면 됩니다 우리에겐 카드 할부 신공이 있으니까요 아이패드 키보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리파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